오늘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낭동 구민의 날을 맞아 특별한 신축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. 먼저 우리 이광구 낭동 구청장님과 최재현 낭동 우리 의장님을 소개합니다.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 먼저 의장님께서 인천은 파이팅을 해주시죠. 인천 파이팅 파이팅 우리 구청장님과 특별히 제가 이렇게는 오랫동안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감사하고서 또 활동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감회가 내려오실 텐데 유원의 페셋드에 우리 선수님께 보내주시죠. 네 남동 구민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 날리게 힘을 모으십시오. 인천 유나이티드 파이팅 파이팅 주시면 이스도 함께 멋진 신축이 진행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를 보내주시고요. 네 남동 구민 팀 한글자막 by 한효정